안 놓는다 알았어, 높아, 이름, 뭐? 이름, 뭐, 이름, 뭐, 이름이 뭐냐고, 맞아, 뭐가 나죠? 왜, 이름, 이름, 뭐, 이름이 뭐냐고, 맞다고, 뭐가 나죠? 왜, 맞아, 이름, 가보였어? 빨리 끝내자 이름! 야! 이름! 야! 이름! 야! 야! 왜? 몰라! 저거 너 이거! 너 이거 이쁘자고!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뭐야! 진짜 뭐야 미쳤어 아 오늘 노래 잔뜩 들어갔다 오하요 안녕하세요 마간덩 오만가 어떻게 하면 걱정냐 필리핀 말로 좋은 아침이야 아 진짜로? 마간덩 오만가 마간덩 오만가 마간덩 오만가 마간덩 오만가 마간덩 오만가 아침부터 저희 돈 벌러 왔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 벌러 왔어요 겨울이라 집에 보일러 떼야 돼가지고 웅걸로 하고 예 요즘 동현씨 작품 준비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어? 재준씨도 작품 준비하고 계시던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안들어왔고 우리 동현씨 찍고 계시잖아요 제가 얼마전에 봤는데 진짜 동현이는 카메라 앞에서 진짜 껍사 우웅 하경지연 동현 우리 젊이 어른이 되어 벌써 컸어? 다 컸어요 원래 그렇게 빨리 크나? 그쵸 맨날 사진 보면서 훌륭한 성전이 되었네요 낙이형 오셨어 눈을 못 뜨거웠어 학교 갈 준비해야 되는데 학교 가시는구나 화이팅 아 그러네 고통스러운 시간이겠다 학교 간지 너무 오래됐는데 어디냐구요? 재진님 갈수록 어려지네요 이것도 확인 지었는데 다들 출근하는구나 오늘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 아 맞다 저희 대만 가요 콘서트 하러 저희 둘이 듀엣 콘서트 하러 가요 저희 이제 결성했거든요 하나 저 군대 갔다 오고 하면은 이제 좀 한 서른 중분 한쯤 해가지고 동현이랑 밴드 하나 만들려고요 운전 중에 이걸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운전 집중하셔야죠 그렇죠 가풍스 오 고향이 오사카도 와주세요 오사카도 와주세요 고향이 ㅋㅋㅋㅋ 뭐니 고향이 동반 입대한다고요? 약속시켜 알았지 죽윤현역으로 나 이거 읽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내꼬 볶고 밴드명 뭘로 하실거에요? 밴드명 뭘로 하지? 좀 굉장히 파격적인걸로 하고 싶은데 엄청난거 이런거잖아 지리 볼케이노 지리는 뭐야? 지리산의 볼케이노야? 갑자기 이거 보고 누가 만드는거 아니에요? 저작권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 팀명 좀 아이디어 있으면 보내주세요 밴드 이름 하나 이제 슛을 정해야 되니까 저희도 슛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리 볼케이노 어마어마하네 지리 볼케이노 베이스 두개로 저 기타인데 저 기타인데요 드럼도 구해야되고 그리고 건반도 한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치 드럼 기타 보컬있고 베이스 보컬있고 드럼이랑 건반 저거 있으면 되나? 캐스터네츠 캐스터네츠 있어요 트라이앵글 팀파니 소고 소고 그치 그정도가 있으면 될거 같은데 그치 한 7인조정 되겠네요 오늘도 힘내래 동현이가 메인보컬이지 아냐 재진이형이 메인보컬이예요 난 코러스 할래 안돼요 이제는 형의 메인보컬을 뽐낼 때가 왔어요 근데 베이스치기면서 하기가 힘들더라고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색소폰 제가 할게요 아 죄송하지만 저희 관악기 안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고를 준비해주면 저희가 오디션 진행하겠습니다 지리 볼케이노 가명이예요. 일단은 지금 특별한 이름이 없으니까 지리볼케이너로 갈게요. 마부하이! 마부하이도 알았는데? 맞아 마부하이가... 아 뭐였지? 많이 들었는데? What is that mean, 마부하이? 지리볼케이노 반응이 오고있어. 입질이 오고있어. 지리볼케이노는 지리산에 볼케이노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자면... 저기 있네 어린이보호구여. 어린이보호구여. 애기들은 못 들어오는거지. 어린이보호구여. 어린이보호구여 좋은데? 그치? 응. 느낌있는거같아. 그리고 세이브 더 타일드 해가지고 노래도 하나 내고. 말레이시아에서 콘서트 해달래요. 나도 하고싶어. 브라질. 혼선그룹? 혼선그룹으로 할까? 드러머를 여성분으로 한 번. 그래 드러머를 여성분으로 하고. 섬세한 그... 리듬감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소고인데. 소고. 소고... 소고는... 소고는... 소고가 중요한데. 그니까. 드럼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오리엔탈한 그런 어떤... 그러오. 이런거는 굉장히 하얀데요? 응? 형 여기 몸을 엄청나게 하얀데? 내가 까만건가? 질린거 아닐까? 내 얼굴이 질린거 아닐까? 허옇게 질렸다. 소고 제가 할게요. 소고 그러면 일단 자진머리장단 그리고 국거리장단으로 연주하셔서 자유연주 두개 영상 보내시면 됩니다. 맞아요. 잼으로 할거에요. 응. 주교하거든요. 형 저기 상어 있는거 아세요? 상어가 있다고? 조금만 걸어가면 철사로 만든 상어가 있어요. 아 진짜요? 굳이 안보셔도 돼요. 알고만 계시면 돼요. 오오. 메이크업 잘되었구요. 175에 57. 그러면 175가 키고 57kg이라는건가? 57년생이잖아. 57년생. 아 누님 안녕하십니까? 57년생. 모르는척. 아무것도 못본척. 57년생. 57년생. 안녕. 안녕. 노래는 없지. 우리는 바로바로 쓰니까. 바로바로 만들죠. 아디오스. 멋진이에요. 멋진이에요. 오 형 12월에 한국에 공연하세요? 우리 한국에서 공연해? 12월에 공연해 우리? 일단 고맙다고 하고 보는거 아니에요? 아 그럼. 아 진짜? 공연하고 싶다. 이것도 많이 봤는데. 헐 모 소스. 이것도 인사 비슷한거 같애. 칠레.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데뷔 부대 수산시장 가자고? 수산시장이요? 허허. 허허. 왕분간에 드리비시네. 야레야레. 흐흐. 어울라. 그래. 아 근데 옛날에 멕시코 갔을때 진짜 좋았는데. 형 근데 우리 지금 왜? 왜 안들어왔냐 우리? 우리 왜? 사실 촬영 전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왜 안들어왔지를 모르겠어. 어디 다 어딨지? 진짜. 젊은지. 휩. 저 fittest 아니에요 이렇고. 몰래카메라가 끝나는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 흫. 이런거. 이 뭐해요? 여기 놀랐잖아요. 학기 다녀오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니. 98년생이시면 대학생이시구나. 아 대학생도 공부해야지. 아 클럽 라이브를 한대? 클럽 라이브. 어디 헬스클럽에서 하시는 거 우리 콘서트 멘트 담당은 무조건 동현이야 아니 그럼요 칠 수 없이 공지가 떴구나 지금 형은 몰랐던거에요? 몰랐어 우리는 그냥 잡히면 하는거지 언제나 준비되있으니까 그럼 오빠 잘 지내? 응 너가 제가 추워보여 마쉬마로 썩 마쉬마로 썩 마쉬마로 썩 라이브 저장해주세요 그래 안할래 본방을 본자들만이 어떤 감성을 우리만이 공유할 수 있는 희소성 아 잉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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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잉글랜드 가보셨나요? 아니요 안가봤어요 잉글랜드 꼭 가보고싶어 잉글랜드 나도 밥만 나와야겠다 잠깐만 누구 초대해버리게 응 양육은 없나? 안 보고있나 본데 이 자식 안 보고있네 왜? 왜 갑자기 초대해봐 저 예전에 엄청 초대했는데 여기 보시는분들 랜덤으로 초대해볼까? 진짜? 마쉬 적은 초대해보면 안돼요? 마쉬가 어딨어? 이 분? 누군가를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지는 몰라요 저 이거 맞살라 꼬베이 샤비님 설레 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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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비디오를 어떻게 보셨나요?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헤이 바이바이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금지를 먹는데 몰랐어 몰랐어 뭔가 굉장히 살벌한 느낌이었는데 무서웠어 방금 왠지 총 보여달라고 하면 총도 보여줄거 같은데 잠깐만 몰라 왜 안 울려 됐다 이번엔 누구를 초대해볼까? 무서운 형들 말고 안 무서운 사람으로 안 무서운 사람으로 이분 뭔가 엄청난 소울이 느껴지는데 이분 초대했어요 참여할 수 없대 여기가 요청이네요 요청을 해야되는건가? 깜짝 놀랐네 무서웠어 방금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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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쓰지 않을까? 이란 우리 이번엔 여성분을 초대해보자 그러시죠 뭔가 파악한 뒤에 초대하고 싶은데 뭔가 파악한 뒤에 그니까 언어라도 좀 돼야 영어공원 혹은 일본어 혹은 한국말을 구조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분은 한국분 아니에요? 이분? 송링인거 보니까 중국분이신거 같은데? 엘리디콜 미사키 미사키상 쏘리마나 모니크 알렉시스 빌리아스 박정현씨? 박정현씨? 현블링이시네요 현블링님은 가시죠 현블링님? 현블링님? 지리산 볼케이너님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아 예 이제 가면 돼요? 지리산 볼케이너 아니 지리 볼케이너 산을 빼야돼요 지리 볼케이너 누가 지링스라고 그랬는데? 이거 차면 돼요 이제? 네네 뭐야 얼굴 안 투어로 보여 이거 이거 찍고 있어요 재진 투어 야 얼굴 왜 안 보여줘요? 로딩 중인거 아니에요? 요르단 오오 코스타리카 내일 수업을 있어요 지리 볼케이너 여러분 안녕 아 이렇게 초대하는거 되게 재밌네 재밌어요 건강하고 활기찬 아침 되시길 안녕 이거 저장 어떻게 하는거야? 여기 이제 뜰걸요 종료하면은 여기 이제 뜰걸요